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 이리 와, 이리 와 이리 와, 이리 와 아니, 아니, 하지마 왜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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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리 와, 이리 와, 기부 누르지 마 이리 와, 이리 와 때리지 말라고 이리 와, 이리 와 잠 안 돼? 기부도 건들지마 여기로 머리 여기로 좀만 좀만 손 이쪽으로 이렇게 해봐 나 왜 보는데 머리때문에 안 보인다고 잘했어 별로 재미도 없지? 그치? 나 여기서 뭐 재밌는거 하는거 아니야 내려가면 안 돼? 인형이냐? 내려줄까? 졸린척 하지마 암터 위에 올라가다 야 그거 누르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손 내려요 키보드에서 발 빼줘 이게 안 돼 아니야 나 EDSF로 움직이단 말이야 나 앞으로 간단 말이야 그렇지 F5 누르면 새로 고치면 돼요 여기 저리 가세요 아니요 아니요 키보드 조금만요 아 저기요 왜 그러세요 야 너 키보드 왜 누르는 건데 너 뭐 알어? 어? 하지마 꽉 누르지 마 아니 저 그러지 마시라구요 꼬마야 F5 F6 누르면 안 돼 꼬마 좀만 치워줄래? 손 좀만 치워줘 아니 손 좀만 치워주라고 손 좀만 치워주라고 진짜 F5 F5 채팅 치지마 하지마 하지마 채팅 치지마 하지마 채팅 치지마 거기 안 된다구요 앉으세요 왜 그래 왜 내려가려고 내려줘 어? 너가 오고 싶다고 나뉘쳤으면 돼요 갑자기 내려가래 내려가고 싶으면 V F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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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줄게 야 키보드 누르면 안 돼 키보드 누르지 마 키보드 안 돼 발치워 발치워 그래 고마워 이야 내려줄게 고마워 이야 이야